아 근데 내가 요즘 추구하는 마인드가 있음 무장 마인드 뭘 당하든 엇갈리 당하든 어떡하겠어 너 자연재해지 받아볼야겠는데 자연재해 화를 안 낸 그럼 니가 비명 행사했을 때도 우리도 너의 그 무장적 마인드 따라해도 돼? 그래 델로 어차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러면은 델로략콩이 귀신대서 난 월드컵 말이 맞지 어차피 없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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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쿵쿵쿵쿵쿵쿵 어서오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뭐예요? 저희도 몰라요 아니 뭐 당갈놈 다야? 당갈놈을 읽다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있잖아 아니 나 방금 채팅창에서 나온 건데 여기 3갈동 완성됐네 이러고 있어 지금 어 그러네 그 전설의 제가 이야기했죠 초고교급 반대로 하면 초저점급도 있는 겁니다 드디어 모였다 델로 무잉 비니 궁극의 푸른누널 백령이 완성되었어 지금부터 와일드컵쿵쿵쿵쿵쿵쿵 와일드컵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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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도 이거 제가요? 제가 그 잡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거 내가 하던 말 아닌가? 이거 뭐 하고 하던 말이야? 예... 통광조수! 통광조수! 빨리 저거 넣으세요! 갈통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땐! 통광이가 나랑 지금 로보토미 중 제어해야 돼 저분도 어이 왈도쿤 제어하고 싶지 아직 제어였어? 삼총사는 좀 그러니까 라디윤님 껴서 타대차는 하는 거 어때? 야 근데 그게 있어 저 규현에서 겉모습은 양쪄 보이는데 똑똑한 사람이 둘이 라디오랑 하오카오야 아니 디유씨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야 지금 라디오 방송 보는데 눈이 사시눈인데 지금 잠깐? 정화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저거대 라디오 상식 퀴즈 했는데 다 떨어졌었는데 야! 하오카오 상식 퀴즈는 상식이 아니었어 저것은 억지했어! 아주 가능해 여기 4대 천왕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하다 교수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능이 모자른 겁니다! 저거 정확히 지혜가 없는 걸세 지식이랑 지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하지만 그것은 비슷하잖아 저희 4학연합은 델로를 1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똥쿠라고 하냐 이 녀석들은 나보다 죄악죄 델로야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델로야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지금 왈도쿤이 약간 복싱선수들 연습하는 것처럼 샌드백 4개 놓고 두두두두두 통 깎을! 그건 너무 심하게 바라보잖아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놀랍지 않냐 저 형 이렇게까지 신난 거 처음 봐 아 솔직히 나 어벤져스 1편 딱 보는 느낌이야 절대 안 보일 줄 알았던 히어로들이 한 마음으로 한 콘텐츠에 뭉쳐진 그 어벤져스 1 보는 거 같아요 너에게 지식을 빼면 뭐가 남지? 델로라꼬? 부탁 허논궁근? 그 긴 거가 남지 근데 통강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저희 외모인 거예요 디스코드 방 제목만 봐도 아시다시피 그냥 즐거운 여름 특집 마인크래프트입니다 통강님이 맨날 즐거운 이러면서 어필하는 거 보면 외모 본 개 같은 것들 아니었습니까? 아 저 질문 있어요! 통강님만 즐거운 거 아니죠? 외모 말을 해! 말을 끝까지 해! 말을 끝까지 해 이 자식아! 날 만난 건 자연재해라고 생각해라 왜 너희들은 그저 컨텐츠를 컨텐츠대로 즐기지 않지? 그건 너희들이 컨텐츠를 가려받는 법무들이기 때문이야 여튼 내가 컨텐츠 불러줬잖아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지막으로 했던 즐거운 컨텐츠가 저를 게이로 만들었어요 아 물론 돈 맞고 잘생긴 게이긴 한데 통강님 덕분에 저에게 별명이 돈잘개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자 셋의 여성분 네 분 합방인 거지? 남자 셋의 여성분데 잠깐만 아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의 람마 1이네 아 저 근데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 아 진짜 오랜만이지 마지막 핫방이 상글날 특집이었어 아 맞아요 그러면 신선하게 구성하긴 해가지고 토크 시간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떠드십시오! 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전 솔직히 여기에 말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형 그거 알아? 나랑 라디오 오잉 연빈이 이 내시도 토크만 해도 형은 알아서 참지 못하고 말을 해 아니야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들어와 들어와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 있을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니 형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에 모두가 형의 지금 그 재밌는 컨텐츠 이 반응을 한번 기다려준 거잖아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럼 나 이번엔 그거 알고 진짜 조용히 있을게 나 그럼 잠깐 마이크 끄고 있을게 얘기 많이 해 나 왈도쿤이 몇 분이나 참을 거 같냐? 끝까지 참을라 끝까지 참을 수 있어 저 형이 약간 반굴이 질 있어가지고 여기서 왈도쿤 끄집어내는 뭐 건담 얘기랑 그 뭐지? 그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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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가면 라이더 가면 라이더 얘기하면 바로 발작하면서 마이크 킴 나 요즘 가면 라이더 좀 관심인데 나는 1호기 나 1호기 초호기가 초호기란다 저 형 이러면 발작해 아 나 순간 가버릴까 했어 가면 라이더는 전대물이 맞지? 전대물 맞지 않아? 전대물이 맞지? 어? 세거지로 나오는데 겨울은 전대물 아니야? 세거지로 나오지만 나 벨로가 긁히는데? 설명해 줄게요 전대물은 여러 가지 막 합체 로봇 이런 거 나오고 레드블루 이런 거 나와가지고 같이 팀으로 이뤄가지고 이겨내고 약간 그런 거고 가면 라이더도 과일 시리즈의 팀이 이루잖아요 가면 라이더는 약간 팀이라기보다는 그 한 명 한 명이 다구리 까던데? 그래 겸홍도 정신병자인데 마녀로 엮어주잖아 예? 아니야 저런 느낌이긴 해 나 근데 한 번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어 나랑 라디오랑 오익이랑 연빈이 님 딱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 할래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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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가지고 격식 있는 후크를 하는 자 아 격식 있는 후크 격식 후크 어 이제 호칭이 신사 숙녀 참가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로 나오는 게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이러면은 나는 그게 웃길 거 같아 진행하는데 네 명이서 서로 말을 버벅이는 거야 나 근데 그게 오늘 그 컨텐츠가 그러니까 그 막 이러면서 진행이 안 되잖아 격식 있는 후크 아니 그래도 꿈이 있지 라디오가 하는 게 우랑 연빈이 님이 해보자 저요? 근데 격식 있는 후크면 우리 뭐 해야 돼? 어제 뭘 먹었나? 격식 있게 어제 뭘 먹었냐 어제 뭘 먹었냐는 안부지 형 말 안 하겠다며 어 뭐 말 잘 안 했잖아 그래서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말 왜 안 하는 거야? 아 나 잠깐 일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롤채가 늦어져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멘트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채워준대 난 그래서 여러분들 존중해 주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줄이고 여러분들 말에 귀를 경청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시면은 제가 이상한 이미지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동갑 씨? 저희 도쿤 형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동갑 씨 동갑 씨는 오늘 제 좀만 더 하셔도 돼요 왈도쿤 형 너 유튜브 영상 할게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다 여러분들 멘트 치는 거 이해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잘해서 형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말 잘해 알았어 그럼 조용히 할게 아니야 조용히 할게 아니 왜 아니 왜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 자 그럼 빈이 님부터 빈이 님 최근에 블루아카이브를 시작하셨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올르락 내리락 했어요 저한테 주의해서 오히려 방해거든요 그 마음이 저희 일본 예능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에이 그거 내 블루아카이보다 더 없어 미니 쌍무 블루아카이브 그거래만 마주이네 아 그리고 소식 들었어 라디오 최근에 결혼했답니다 여러분들 아니 결혼을 안 했다니까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고양이 나겠다 아니 잠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좀 초대해줘라 성도를 뛰어넘은 사람은 괜찮은데 종족을 뛰어넘은 사람은 좀 그렇잖아 아니 라디오 캐릭터 개잖아 아 지금 당당히 개같네 아니 널 아 디우 씨 결혼 축하할 일이야 왜 부끄러워해 아니 장인은 아닌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니까 결혼을 안 했다면 뭐 이혼했어 이미? 아니 벌써? 우리 이혼해 아 나 아 이혼 소송할 때 너가 변호사였잖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거지 이제 아 이것도 카오랑 술 먹고 찢어야겠네 그거 할 때 나 불러 내가 변호해줄게 저 친구가 치정정문이야 디우야 나도 변호해줄게 이 친구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고양이를 사랑했던 겁니다 지금 고양이 애호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방 언제 시작하나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언제? 아 아 아 어떻게 하냐 아 비윤님이랑 비니님은 조심하셔야 돼요 왈도쿤 약간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라서 한 번 몰리면 큰일 나요 그냥 제가 손은 짧아도 시약력은 좋거든요 가끔 악어 같아가지고 주로 먹잇감이 저 델붕이긴 해 요즘은 좀 유해져가지고 같이 놀잖아 근데 내가 요즘 추구하는 마인드가 있어 유잔마인드 롤러 같이 하는데 럭스군 같은 게 별로 정통으로 날아오는 거야 아 그래 뭐 왜 바로 이렇게 됐어 무슨 마인드야 그거 뭘 당하든 엇갈리 당하든 뭐 어떡하겠어 뭐 자연재해지 자고는 째 화를 안 낸 무장적 사고 뭐야 델론으로 자기가 까일 때가 지진이나 태풍이라는 거구나 그래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네가 비명행사 했을 때도 우리도 너의 그 무장적 마인드 따라해도 돼? 그래 델론 어차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쟤 오늘 못 쌓였고 그러면은 델론 략콩니 귀신대서 월콤말이 맞지 어차피 없지 델론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안 좋은 사상 같아 그거 호텔 알지? 저렇게 쌓이다가 갑자기 폭발하면 벗잡을 수 없는 거 델론 우리가 너를 신경 써줄게 아니 근데 난 괜찮아 그게 안 괜찮은 거라고 요즘 아들이 유행하는 요하정 드셔보셔라 나요 요하정 먹어봤어 와 요하정 못 먹겠던데 너무 느끼하지 않아? 덤보라면 조금 먹어봤어요 난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 나도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 와 두바이 초콜릿 너무 느끼해요 단 걸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응 단 거 싫어해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함 두바이 초콜릿 먹을 바입니다 크런치를 맞아 크런치 두바이 초콜릿 4조각 들었는데 아 너무 예쁘다 저거 하나에 담배 한 값이라니까 뭐 근데 담배 안 피우면 되잖아요 델로 그만 긁혀요 저 형 말도 맞아 그래 가봐드려야지 뭐 어쩌게 시작됐다 무장적 마인드 안 피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저 형은 비유분자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모잉님, 라디오님, 발로략궁님밖에 없어 아냐 비님도 피워 끊었어요 아니 아니 진짜예요? 아니 농담이었어요 사실 방금 영미님 목소리 제가 성대모사 해가지고 제가 말한 겁니다 아니 아니 왈도쿤님 약간 그거 아니에요? 100살이랑 99살이면 사실 필만 하잖아 200살 아니에요 마이너스 200살이에요 담배를 피면 안 되지 않아요? 안 피웠어요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썸네일각 잡혔다 유튜브에 그만 올라가는 거죠 아 왜요? 너무 맛있는데 아니 갈 때마다 너무 댓글 가리 달려가지고 나는 뭐 하는 줄 아냐? 아 모잉, 라디오, 연빈이 딱 집어넣는데 그 원피스 사항처럼 썸네일 잡았다 아 진짜 빅맘이 델로야? 내가 부잠적 사고 혹시 생각해보니까 다 여성분인데 원래 뚱뚱한 건 내가 가져가는 게 맞아 그래 그래 근데 사실 검은 수염도 올려놔 제발 델로님 가짜높이 아니었어요? 델로 가짜높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유메오 유메오 바닥에 가슴이 도도도도 다가세로 내가 신유쿠노사 너무했다 내가 방금은 너무 길게 했어 너무했다 이거 우리 아까 가위바위보 짠 느낌으로 아니 나 듣고 있었어요 저도 억울해요 요즘 가짜높이는 폐왕색도 썼는데 이 느낌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창 열었네 그럼 이제 계모임도 좀 까내려볼까요? 계모잉 힐스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만하세요 하지마세요 저 진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만화가 나와가지고 아니 올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막 뭘 분명히 아니라 만화.. 아니 성이 무시할 거예요? 예 무시할게요 진짜 진짜 해왔습니다 예 무시할게요 아니 그려주신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아 뭐 어쩌라고요 무시할게요 진짜 그만 보고싶어요 전 보고싶어요 일단 올려봐요 보자 비니님이 더빙해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본인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면 남자 역할은 왈도쿠님이 더빙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뭔지 그럼 보여놔 드릴게요 아니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아 진짜 그만하지마 벌써부터 아니 스타트가 이건 아니 진짜 너무 하지마 제발 미안하다 동강아 동강아 얼마 필요해? 내가 돈을 줄게 아니 그냥 나 별로 보고싶지 않아 이런 거를 하지마요 괜찮아 미래에도 빠져 나도 꺼줘요 아니 뭐 미래에도 그냥 델로 님이 너무 싫어하는데 아 요즘 오림 안 되는 걸까 그냥 그냥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피할 수 없다 그냥 즐기자 그래 토카이가 이미 받았다는데 시청자한테 받아왔고 시청자분도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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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망편이다 그래 절망편 뭐야 야 이불이다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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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거 나 마군이 감옥학원에서 본 거 같아 감옥학원에 저렇게 생기는 있거든 아 그 돼지 그 돼지 맞췄네 뭐야 이거 물가사리는 영어로 아쿠스타라구 저거 두 글짝은 맞췄잖아 갑시다 이제 진짜 갑시다 다운 받으시고 제가 위에 그 저거 맞는 걸로 키셔야 돼요 아니 왜 자꾸 저토피아가 뜨는 거야 잠깐 하야 니가 뭘 한 거야 도대체 뭐 어쩔 수 없어 약간 플란더스의 개 같은 거야 플란더스의 개가 그게 맞는 거야? 파블로프 파블로프의 개 아니야? 아니 뭐 어쩌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그래 끝은 정해졌잖아 그래 고맙다 델라야 역시 너의 유튜브 각은 정말 기가 막히다니까 이거 다 설계한 거야 이렇게 하면 와일드쿤이 저렇게 반응하겠지 오케이 가보자 내가 솔직히 말해 몰랐지 하하하하하